내 매력에 빠져볼래? 안녕 저는 구미요마 쿠키의 옷을 만들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한복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이걸 홈에서 작업을 하고 그 위에 핏빛처럼 올라가 있는 그 느낌을 내기 위해 한 겹 더 물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짜잔 상판을 만들어서 합쳤습니다 놀이기 장식은 여기 안에 달아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우리 구미요가 내리고 있네 얼굴 그림 그려야지 참 희색팬 언니가 안 챙겨왔다 안 챙겨왔다 언니한테 얘기해 주냐는 게 있어 이런 도착하자마자 까먹은 게 생각나는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이게 가발이 한복을 다 했네 그러게요 제 몸은 비루한데 제가 보여주시겠어요? 제 제작한 의상입니다 오 예쁘다 가발이에요 가발이 한복 다 했어요 가발은 위그매니아에서 제가 주는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특수작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 머리도 다 띄우고 우와 여기도 다 띄우고 그래서 가격이 좀 업됐지만 가격만큼 합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이제 꼬리도 달아야죠 그쵸? 꼬리 꼬리랑 얼굴만 그리면 되는데 얼굴은 펜이 없으니까 포토샵으로 그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촬영을 떠나볼까요? 갈까요? 고고 차 문은 닫고 가야죠 차 문은 닫고 가야죠 우와 여기가 태왕사신기 촬영장이었던거지? 그거 안시성 안시성 아 그렇구나 저 처음 와봤어 너무 신기한데? 여기 완전 멋있다 여기 완전 멋있다 여기에 빛을 붙잡고 싶어 여기서 이제 나오면 되게 멋진거 하자 아 이렇게 해드리죠 저기 위에 빛들어 놓은거 예쁜데? 여기 여우풀 뒤에 막 깔고 합정하면 누가 해? 여기 무기도 있어요 무기 되게 멋있어 여기서 먼저 찍을까요 그러면? 여기서 먼저 찍을까요? 오 꼬리를 장착한 우리 구미오 구미오 맛 쿠키입니다 저 꼬리는 저의 아리 꼬리죠 그렇죠 아주 여러모로 많이 쓰는 꼬리네요 그래서 꼬리를 조금 벌려버릴게요 되게 깜깜하다 여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재단에 막 걸릴 것 같은 이야 여기 진짜 우친하다 여기 문 열린다 푹 이제 전에 왔을때도 잠겨있던데 그래도 조명 딱 들어가니깐 잘 나오네 아 여기는 진짜 합성이 들어가야겠다 합성해줘야 될 것 같아 도깨비불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앉아도 예쁘겠다 앉아? 앉아도 예쁠 것 같아 왜냐면 조명이 지금 딱 너 앉은 높이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 둘 오 근데 뒤가 그러니까 배경이 너무 안 보이는데? 배경이 배경이 이렇게 구입을 줄여야라 ская 하얀색. 하얀색 시험은 뭐죠? 원래 얼굴 옆에 하얀색 시험이다 아 예뻐 아 거대졌네 하얀색 시험은 뭐지? 뭐 하는데 자기 키 큰데 이런 걸 해도 되냐고 그래서 딱 하나 있던데? 아, 칼이었나? 그래서 떡백 카루 완성! 내가 너무 웃겨서 그게 뭐야? 너무 하고 싶은데 나의 진심은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! 한 번 더, 잠깐만! 하나, 둘, 셋! 이거를... 나랑 언니 얼굴을 비추했어! 오, 눈뽑! 장난 아니지? 장난 아닌데? 에리지 장난 아니야. 선생님, 얼굴 보고 너무 싶은 거 아닌가요? 하나, 둘! 아니, 하지마! 하지마! 여기 다 감겼어! 우석되셨다? 아, 너무 우석은 거 아니야, 많이? 아니, 그거 괜찮을 거 한 번 보자! 하나, 둘! 괜찮은데? 생각보다? 이거 봐! 응, 봐! 한번 봐줄래? 응, 봐줄래? 이것도 괜찮은데? 괜찮은데? 느낌 좋은데? 응, 그래? 아니, 밑에다 내려놔! 그냥! 할게요! 하나, 둘, 셋! 조금만 더 세울 수 있어, 보면? 어! 사선을 돌리고, 요런, 요런 식으로! 네네네! 아예 이거부터!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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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! 하나, 둘, 셋! 네! 지금 여기서 너무 예쁘다, 각도! 영상은 진짜 어떻게 나오지? 사진과 영상은 달라! 응, 완전 달라! 근데 수중철로 영상이 훨씬 이뻐! 맞아! 사진으로 잘 찍기가 어려워! 비가 너무 예쁘다고 해요! 시청자 축제 담당 incoming 하나, 둘! 어우, 새벽 같애! 예쁜 거 하지 마! 완전 무섭게 나와, 지금! 그게? 그럼 음침하게 나오니까 네, 잘하시죠! 예쁜 거는 턱은 가 periodically hammer해! 응. 네. 네. 침대 넣었어. 왜? 침으로. 이거 특이하게 눈앞에 이렇게 있는 귀신 같아. 아 근데 진짜 좀 예쁘데? 귀신 같아. 예뻐 좋아. 귀신이잖아. 어쨌든 요관데 뭔가. 나 안 나오지 않아? 뭐가? 자. 꼬리? 아 언니 그렇게 들고 있어 볼래? 언니 아예 안 보이거든?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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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꼬리가 모피처럼 어깨에.. 어 맞아. 모피. 갈게요. 하나 둘. 하나 둘. 됐어요. 이변이 갇혀있어. 안녕. 안녕. 가볼까요? 네. 밖은 이렇게 따뜻한데 안에 진짜 추웠어. 너무 추웠어. 하나 둘. 네. 아 이쁘게 찍는 거 보니까 지금? 어. 근데 너무 귀엽게 보다는 약간 새침한 느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오케이. 그렇지 그렇지. 약간 디바 같은 느낌. 아 디바. 디바 같은 느낌 더 잘 어울려. 귀여워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예쁘다. 하나 둘. 네. 배고픈가요? 어. 그 배고파졌어. 아. 아 추워. 아 추워. 바람. 바람 분다 갑자기. 바람 분. 나의 목 피드. 빨리 걸쳐. 나의 목 피드. 귀여워. 이렇게 했을 때 귀엽지. 자. 연신. 우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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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람 보스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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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느낌은 나쁘지 않았어. 그렇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. 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. 뭐 하나 자료도 없이. 클래식 하면서 모던한 느낌으로. 알지? 알지? 요새 젊은 사람들 다 알잖아. 컬러풀하고 아주 단조로운 느낌. 막 이런 느낌. 아 얘. 단조러. 아 잘 안했네. 멋있다. 아 그렇게. 아 어디 갔나야지. 아니 엥글에서 안보이길래. 원래 행동해서 안 보여요. 어디만 구야만 이러고 있었는데. 마지막으로 숨겨져? 응 숨겨지고 있어. 숨겨지고 있다? 둥치에 항상 예민하신 분이야. 나 작고 귀여워? 작고 귀여워 보이게 나와? 작아 보여야 된다며? 하루 이후로 약간 이렇게 심해졌어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세에 올려도 되겠어? 아니 싫어? 둘 같이 알았나? 응 좋아. 이따가 돌려도 돼. 입 좀 더 찍고.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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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쁘다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, 둘, 셋! 예쁘다! 하나, 둘, 셋! 예쁘다! 예뻐! 너무 잘 들었어! 짱! 짱! 이거 되게 예쁘게 나왔다! 대만족! 거의 미쿠인데? 미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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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너무 잘 먹기야? 네 등밖에 안 보여! 등짝을 보여요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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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마지막에 괜찮아! 자, 촬영 끝났나요? 네! 언니 왜 안 오나요? 저도 갔어요! 언니 왜 안 오나요? 아, 추워! 촬영 끝났습니다! 아, 감사합니다! 다음번에 언니! 라트막 쿠키 촬영할 예정입니다! 아, 근데 옷 만들기 너무 편하다! 알 수 있다! 아자아자! 살도 빼야돼! 괜찮다!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죠, 여러분? 그렇다면!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! 안녕! 안녕! 아, 추워! 아, 추워! 내 몸이! 아, 추워! 아! 필요없는 차이점 하는 Conspiracy 그거 알 수 있을까? Cu pot?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